지금 나마단 기간이어서 원래 8시부터 4시까지 근무하는데 근무 시베이 단축돼서 3시에 마치거든요. 그래서 이 소중한 나마단 기간을 알차게 쓰기 위해서 지금 필라테스 학원을 알아보러 가고 있어요. 마트마다 빈게 많아가지고 지금 마트 종류별로 3일 연속에 잠을 먹고 있어요. 공기는 조금 멀어서 자주 안 오는데 새로 리머들링 해가지고 깔끔하고 특이한 게 많네요. 저는 드디어 필라테스를 하러 갑니다. 지금 조금 들었는데 지금 조금 들었는데 저는 드디어 필라테스를 하러 갑니다. 지금 조금 들었는데 베어로 갑니다. 책이 조금만 더 타고 가면 또 제가 거짓말을 해야 돼서 이거 좀 잘하더라구요. 아 Percy의 작업. 빨간 딸기를 먹을 수 있는 알다가도 모르고 이집트에요 어니랑du 애는 아니다 집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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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허니콤보 맛 아니라는 건 못 말인 줄 알겠어 진짜 그냥 꿀맛 나면 꿀맛 근데 주연님이랑 식스옥토버 놀러 가기로 했어요 제 선배 와이피님께서 식스옥토버가 무슨 LA 같다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한번 구경을 가보려고 합니다 시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일에 오면 4일에 오면 4일에 오면 탈락국수 여기 정도면 이렇게 더 만들까요? 한 분 정도? 탈락국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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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롱스에서 오늘 혁신한 것 같아요 네 탈락국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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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wast Jeremy 보민 탈락국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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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집에 왔어요 라마다 기간에는 술을 안 팔거든요 지금 제가 가진 거는 와인 한 병이랑 맥주 두 캔이 있는데 두 캔 중에 한 개인 깔겠습니다 미리 사놨어야 되는데 미리 못 사놨어요 동장은 집에 가진 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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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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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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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룡과 고추장 고추장 한글자막 by 한효정